안녕하세요. 현인의 다요입니다. 오늘은 불신다 한번 심어 볼께요. 흙은 미리 털어놨어요. 시간이 너무 걸리고 초보자여서 심는 것도 터진 데다 푹 뜨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요. 까만 깔고 마사토 마사 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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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깔고 silent 작은데다 심었다가 내년 봄에 큰 화분에 옮겨줄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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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키워볼게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, 다음에 뵈요. 안녕. 안녕. 안녕.